최근에 춘천에서요. 70대 노부부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70대 노부부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이었습니다. 70대 나이에 누군가의 재산을 가로챘다는 건데 그래서 실형까지 선고를 받았다는 건데 누구였을까요? 바로 자신들의 딸이었습니다. 딸의 돈을 가로챈 거죠.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 사연 몇 번 좀 더 들어보시면 황당합니다.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이 사건은 이미 일부 언론들이 파렴치한 부부다라는 표현으로 일부 보도를 한 적이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파렴치한 부부? 네. 그래서 이 70대 부부가 2009년 3월부터 저질러온 일입니다. 그래서 이 70대 부부는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였고요. 그다음에 피해 여성은 해당 복지시설에서 근무를 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근무하던 여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부부가 이 사람을 고용을 하고 있었던 그런 모양새였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70대 부부가 피해 여성을 의부 딸로 삼게 된 겁니다. 의부 딸로? 네. 의부 딸로 삼았는데 그렇게 의부 딸로 삼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 피해 여성의 월급에 손을 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70대 부부가 일을 안 시킨 것도 아니고 그가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이 피해 여성의 월급을 이제 횡령을 했던 겁니다. 내 딸 월급이 나라고 하면서? 네. 그렇게 해왔던 거고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 이제 2009년 3월이었기 때문에 2016년까지 한 7년 정도 계속됐었고 얼마나 가로챈 거예요? 이렇게 다 이제 가로챈 돈을 합하면 한 피해액이 8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야. 아니 근데 어떻게 가족 되자고 해서 의부 딸로 삼은 지 일주일 만에 횡령을 시작했대요. 아니 일주일 되면 횡령하려고 의부 딸 삼은 거 아니에요? 글쎄요. 게다가 더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럼 딸은 왜 이 사실을 몰랐을까? 지적장애 상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복지소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급여 명목으로 아니면 통장을 아예 통째로 수단 같은 걸 이체하는 그런 방법을 쓰거나 현금으로 찾았던 건데 여기에 관해서도 또 법정에서 부부들은 아니다. 이 딸이 직접 관리했던 거고 본인이 지금 현금을 찾은 거지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는 그 어머니라는 사람이 다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관리를 했고 아버지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거를 그냥 용인을 냈다. 적극적으로 용인을 냈다라고 그렇게 봤고요. 여기서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요? 또 있어요? 이 70대 부부가 딸의 성폭력으로 인한 어떤 심신 상태를 이용해서 횡령을 한 것으로 그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성폭력이요? 갑자기 성폭력이 왜 나와요? 지금 성폭력이라니? 이게 지금 부부 가운데 아내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가 이 성폭력이 딸의 의붓딸에 대한 성폭력 정확히 강제추행입니다. 친족관계 강제추행에도 강하게 처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의붓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로 이미 징역 3년 6개월이 작년 11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3년 6개월의 징역이면 꽤 심한 강제추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상태가 굉장히 조금 이 사건 범행에도 그런 상태를 이용해서 횡령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부는 유죄 인정을 하고 실형 선고를 했습니다. 일단 죄질이 안 좋고 피해자도 처벌 의사를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잘못을 뉘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남편한테는 징역 1년, 아내한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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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